인스타그램 연아홍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너는 내 거니까 내 살도 내 거야 내가 살찐 거야 어쩜 이렇게도 사랑스러운 커플이 어디 있을까 연애한지 어느덧 해수로 8년째 접어들었는데도 변함없이 알콩달콩한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커플이 있다. 지난달 31일 개그우먼 홍유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비신랑 김민기와 함께 찍은 여성동화 커플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홍유나는 커플 화보 김민기 잘생김 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겨 예비신랑 김민기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연아홍 그도 그럴 것이 실제 홍유나가 공개한 커플 화보 사진을 보면 김민기는 침대 위에서 예비신부이자 여자친구인 홍유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홍유나 역시 김민기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어쩔 줄 몰라하며 부끄러워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자아내게 한다. 또 다른 화보 사진에서 홍유나는 시크한 듯한 걸크러쉬 매력을 뽐냈고 남자친구 김민기는 그런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순정남의 면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홍유나와 김민기 두 사람은 지난 2010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사랑을 키워오고 있는 연예계 대표. 컨스Cap 선거 effective 선거 ücklich